이렇게 튼튼한 집을 샀어. 와. 운전자. 비가 또 왔는데 비도 안 샀어. 이거 와. 이거. 크게 봤어? 이거? 우와. 다수기 이렇게 큰 거 봤어? 그렇게 커 다수기가? 어 한국에서 없지. 어 이렇게 큰 거 처음 봤어. every day of the day's shopping. 이것은 출발은 쇼핑을 샀는 듯. 전부 단еть 해체가 스트로스 vo Odyssey. 유정씨 지금 뭐 무슨 문제 있으세요? 아니요 그냥 사 있는 거예요 체조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? 네 이렇게 체조하고 놀러 왔어요 어 저건 진짜 혜정씨 같은데? 네 뭔가 그런 거예요 왜요? 어? 아르마틸로다 여기 아르마틸로 박는 아 정말 여기 정말 웃긴 아아 남자들하고 오니까 불편한 거는 간지 씻는 거 화장실 문제지만 사실 진짜 좋아요 어젯밤 같은 경우도 진짜 든들렸어요 아 아 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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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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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2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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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만원덴 날라가네 어 저기있다 어 어 날라갔 오 오 으 вс isme 너무 뜨거워. 이게 이제 바퀴벌레, 바퀴벌레. 병만족한데 한번 갖다 줘볼까요? 네. 바퀴벌레라는 말인지 알았어요. 놓으면 바로 날아갑니다. 날아가네요, 바퀴벌레는. 근데 약간 얘는 그래도 적대적으로 생기지 않아요. 훨씬 더 곤충스러워. 초를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색깔도. 색깔도 연하고. 비호감이 아닌데? 아직까지 완전 저리된 건 아니야? 경현아! 경현아, 친구 왔어. 길 들였어. 길들였어. 진짜 지금 잘 듣기 많이 하는 것 같다. 길들였어. 길들였어. 여기 위에서 보면 물방개처럼 생겼어 네 맛있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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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아유 아유 으 à Et 아 자 다 됐어 오 맛있겠다